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오늘은 오후장에 상승전환한 뒤 소폭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2차 전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고체 개발 예타 통과,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가 상한가 들어간 것들이 몇 개 있고요. 다 급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랐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좀 저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까지 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봤을 때 결국 좀 일시적인 재료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잠깐 올라가고 말쪽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갈, 그쪽으로 한번 집중하자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라지는 금리 인하 시계라고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동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면 언제 하겠어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심려문을, 미국 심려문 구체 금리 인하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많은 투자은행들이 평균 내년 6월부터 전망하고 있고 이번에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분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끝난 게 완전 규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성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업황을 봤을 때에도 AI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많은 빅테크들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도 투자가 들어갔는데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투자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점에서 지금 시장이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상습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결국 성장주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로봇, 바이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이쪽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점에서 저는 12월 산타를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걱정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빠질 이유보다는 올라갈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가점에서 여전히 상습 쪽에 베팅하고요. 시장보다는 종목을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봐야 할 텐데요. 먼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던 한싹도 또 하루 만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게요. 한싹을 제가 최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한싹 한싹 올라갈 것 같은데 상당히 낮은데 제가 메가터치랑 비교를 해드렸죠. 잠시 때 메가터치 수익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었고 사실 이 윗부분에 매물이 없었죠. 매물이 왜 없었냐면 유통주가 30%밖에 없고 나올 수 있는 보혜성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벼웠던 건데 여기에 이제 소켓 기업으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한싹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망간 자료. 그러니까 클라우딩이에요. 이번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면 54조. 4분기까지 15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과는 차연히 틀리죠. 그 망간 자료를 전송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클라우드 기업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많이 비어있다는 거죠. 유통주가 30%밖에 안 되고 보호해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자리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자 말씀드리겠고 바로 메가터치를 좀 바라볼게요. 네. 메가터치가 또 차트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해주셨죠. 메가터치를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리면서 비어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급등이 나왔고 다음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물량이 비어있다 보니까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나서 50% 수익까지 일주일도 안 걸린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싹 같은 경우가 그런 비슷한 경우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온 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지로서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작년에 3배, 4배 갔죠. 반도체 기업들 3배, 4배 올라왔죠.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는 온 디바이스 AI인데 일단 제주반도체가 일본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뒤를 따라갈 기업들이 최소 10개는 나올 겁니다. 그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연덕 코치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단기간 내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글로벌 IB 내년 반도체 회복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좀 증시 전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회복에는요. 누구 하나 토단 사람이 없죠. 다 하나같이 반도체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 건지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주요 IB 은행들,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 코스피 전망을 2830까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 본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4분기 들어서 반도체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가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관세청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2.4% 늘었다고 발표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10월 수출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10월 수출 물가 지수가 0.5%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모리가 13.5% 그다음에 디렘은 9.9% 그런데 전체 물가 지수가 0.5% 올랐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은 다 안 좋은데 디렘하고 지금 랜드 플랜스가 더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전망과 왔을 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다른 쪽은 계속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년에 안 좋았던 회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삼성까지도 지금 자동차용 칩시장을 확대하게 되면서 2015년도에는 마이크론을 추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쪽에서 또 어떤 회복 속에서 당연히 올라가야 될 그 종목을 또 실적이 좋은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QRT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또 HBM 특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QRT가 소프트 에러 테스트하는 건데 소프트 에러가 뭐냐면 지금 공기 중에 미세한 중성자, 알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붙어서 에러가 나는 건데 어떤 내부적 물리구조를 손상시키지 않다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프트 에러를 검출하는 종목의 QRT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소프트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기업이 한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QRT인 것이고요. 어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 미세화가 될수록 소프트 에러를 찾아내는 건 테스트가 필요한 건데 그걸 지금 QRT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없던 영역이다 보니까는 과연 얼마를 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걸 지금 소프트 에러를 하이니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하이니스가 HBM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QRT 소프트 에러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QRT 대표이자 말을 듣게 되면 지금 DBI텍하고 SK하이니스와 공동 개발, 국채까지 해서 공동 개발했고 지금 HBM 쪽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BM 테스트 같은 경우도 고부가시 쪽이라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영역에서 지금 하이니스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 관련 중에서 아직 가지 못한 테스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QRT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RT가 또 전거래일에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이제 무료방송을 통해서 여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연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주가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만 4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QRT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만 4천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이 AI 노트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갤럭시북4인데요.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AI 폰인데 그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AI 노트북까지 출시하겠다. 내년 1월 17일 날 언패 행사에 같이 출시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AI 노트북도 출시하게 되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어쨌든 이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삼성 주도로 나눌 가능성이 큰 거고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이 갤럭시가 다 탑재하는 거고 삼성 노트북이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이 지난주에도 유럽연합지식재산청하고요. 영국지식재산청의 AI 폰,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했고 1월 17일 날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결국 지금 시장은 온 디바이스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AI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나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온 디바이스 AI는 나만의 AI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데이터가 안 빠져나가죠. 많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데이터가 빠져나갈까 두려운 건데 그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온 디바이스 AI, 애플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점에서 내년까지는 결국은 이중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의 AI 노트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엑셈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TLB 준비해 주셨는데요. PCB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젤5 기판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은 본업은 디젤5 기판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메모리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주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인스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지금 메모리값이 올라가고 있죠. PC 서버 메모리값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메모리값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부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는 지금 서버 DDR 비중이 22%까지 올라왔는데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어떤 디젤5의 개발값 품질 인증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더 빨리 뛰어든 건데 TLB의 메인 공급사가 하이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스가 지금 디젤5로 빨리 가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수혜를 TLB가 똑똑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B의 매출 비중이 메모리 매출 비중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올라갈 때 당연히 실적이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TL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4분기부터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는 갤럭시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으로 보는 건데 조금 전에 노트북에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서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디바이스 AI는 제가 결국 끝은 자율주행과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노트북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이 서버의 메모리 비용까지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TLB가 또 온디바이스 AI의 다음 주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가 이렇게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많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TLB가 보시면 주요 저항선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도 그렇고요. 늦어도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500원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TLB 준비해주셨고요. 목표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24,500원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또 무료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메가터치도 또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부터 반도체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새롭게 올라갈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것도 분석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그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